제가 사실 소개시켜 드릴 분이 한 분 더 계세요. 아 저를?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기깔나게 추는 분이 계세요. 아 정말요? 아 누구지? 아 네 알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네. 진짜 잘하는데. 아 춤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. 와우. 이태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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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우님! 전우님! 멋있다. 아 감사합니다. 또 혹시 준비한 춤이 있으신가요? 제가 가시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아 가시나요? 네. 선미 선배님의 가시나. 네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네. 이태현! 이태현! 정말 미친 거 아냐?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? 이태현! 와우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! 이채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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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네. 아 정말? 제 친구 어떤가요? 감사합니다.